안녕하세요. 저희는 한국의 세미기업이라는 회사입니다. 저희는 음료 베이스나 스무디 베이스, 카페 비즈니스에서 쓸 수 있는 여러가지 원료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이 앞에 보시는 4가지인 포션 스무디 제품입니다. 포션 스무디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망고 스무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포션 스무디는 한 컵이 한 포션이 한 컵의 제품이 됩니다. 그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포션 스무디 뚜껑을 땁니다. 포션 스무디를 블렌더의 볼을 향해서 아래쪽으로 하신 다음에요. 밑에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얼음을 다수할 늦게. 동일한 컵에 물을 한 컵 넣습니다. 그런 후 해당 블렌더에 약 30초간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. 약 30초간 블렌딩을 해주세요. 완성됐습니다. 정리해드리면 매우 간편하고 매우 위생적이고 다른 개량이 필요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